골고루 반납이 다 먹으시겠지? 여기 아미비아 아보슨보다 더한 걸 너 노자 기작됐어요 이거? 멋있어 우와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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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갑니다 오 왜? 우와 야 나갑니다 오 왜? 야 이거 생각보다 큰데? 뭐가 되지 않나? 이거 구우면 돼요 형 멀리서 보면 저기 닭다리살 같아 진짜 맛있겠지? 아 진짜요? 역시 빨라 이거 저쪽 나가니까 나가니까 큰 계승 때문에 더 나가면 많이 있을 것 같아 냄새 한 번만 딴 거 같아 아니 그냥 이거 물 넣고 끓여서 그냥 국물로만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 냄새 많이 맡은 거야 헤븐 I'm in heaven 팍 땡기죠? 야 이거 어디야?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근데 그럴까? 근데 그럴까? 근데 그럴까? 대박 되게 크네 오 짤리는 소리 짤리는 소리 들어 봐봐 오 진짜 오징어 같아 오 진짜 오징어 같아 조용아 근데 진짜 감성 끝나겠다 아휴 아휴 못 된대요 야 진짜 이거 맛있으면 진짜 많이 잡을 거야 멀리까지 나가서라는 맛이 있어 보이는데 무조건 맛있어 보이는데 자 자 야 이거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 네? 그냥 한번 먹어봐 조작 없이 소스 조금만 먹을래 가까워 어때요? 무슨 맛이야? 맛있는 거야 눈 커졌어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눈 커졌어 눈 커졌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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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진짜 많이 해볼 거야 어 진짜? 진짜 맛있다 야 한 입 먹어보고 씹어줘 찍어먹어봐요 맛도 괜찮지? 완전 맛있어 찍어먹어 고기야 고기 고기 잠깐만 잠깐만 잡으러 간다 일단 가더라도 먹을 거야 이거 힘들게 발견 하나 해줘 형님 어디서 이게? 멀리 갔어? 저기 라인 있잖아요 무슨 맛이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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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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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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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트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반건조 오징어 전복 맛도 있는 것 같고 씹어서 넘기는 그 순간 딱 느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나는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조금씩 먹으니까 더 감질맛 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걸 나눠먹으니까 또 잡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아직 덜 달아온 거예요 네? 진짜요? 더 크다고요? 오오 오오 갔다 올게 형님 아 갔다 올게 여기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 내가 어제 발견한 데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발견했거든 아 아 왜냐면 거기가 깊으니까 부위를 하나만 내가 둘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명만 양쪽 눌러 잠깐만 지켜봐줄게